안녕하십니까 최주원입니다 오늘은 아주 짧게 그냥 영상 간단하게 하나 소개시켜 드릴 게 있는데요 바로 레고 북입니다 레고 북 이거는 레고 전문가가 되고 싶으시면은 분들 위해서 좀 필요한 책인데요 이걸 한번 살짝 살짝만 공개해 드리도록 하죠 이걸 살 계획이 있으신 분들한테 약간 스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살짝만 보여 드릴 게요 이런 책이 다 이게 레고 미니 피규어 북도 있어요 미니 피규어 역사랄까 이런 약간 담긴 그런 짜잔 이렇게 남편에서 저도 스포가 되기 때문에 자 오늘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1분 정도의 영상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그럼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수요일장만 끈과 게임을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